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건 아카데미광학의 FPV 카메라 세트입니다. 자 카메라 세트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있구요. 아마 구매하시면 이렇게 된 비닐봉투에 담긴 카메라 세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.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뜯어보죠. 이게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 기본적으로 설명서가 들어있구요 좀 구겨지긴 했지만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구요. 두번째 뭔가 이거 투명한 보시면 투명한 가대 거치대와 양면 테이프 그 다음에 FPV 카메라 30만원소 카메라가 들어있구요. 그 다음에 파워 배터리 백 그 다음에 모니터를 핸드폰을 거치하면서 볼 수 있는 거치대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에어로봇 갤럭쇼크 요 드론을 구매하셔서 요게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추가 구성품으로 요걸 드립니다. 요거는 따로 사이트에서 추가로 신청을 하시면 같이 보내드리니까요. 요 부분 기억해 두시구요. 요 부분은 따로 사이트에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 주셔보겠습니다.